Q.D.S.A.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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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? 야 나도 여기있다 여기 야 너 이 시간까지 뭐해? 이제 끝났어요 아 진짜로? 네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아아아아아 오늘 깰 준비됐어? 네? 머리에서 한번 깰? 한번 뒤집어 한번? 어 뒤집어 한번? 아 또 지미가 축하해주러 왔네요 깜짝 놀랐다 야 이 시간까지 있는 것들이 신기하다 섹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생일 뭐 있습니까? 생일 빨리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빨리 엄마? 나와주셔서 지금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기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 길이 안빠졌어요 네 한 1,2kg만 더 패면 돼 아니 지금 잘 먹고 다녀 잘 먹어요 이제 안골발 전화해서 준비도 준빈돼 아 재협 생일이라니 시간 진짜 빠르다 그니까 소름 돋는다 진영만 생일이 아 시간이 안가겠지 여기는 너무 빠르고 진영은 너무 느리고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우리 진영은 어디다 연락했는데 아 그래? 네 연락 어디? 네 형 형 나한테 나왔냐고 내가 보냈어 아 그래? 잘했다 물회 먹고싶대 물회 물회? 음식은 잘 맞대? 아 그걸 맛있대요 형들 아 맛있지 군대가거든요 형이 어떻게 알아요 안가봤잖아 사진만 봐도 맛있다 보이잖아 아 그래요? 형은 뭐 나는 사실 음식을 안가려 형은 다 잘 먹어 어 나는 진짜 잘 먹어 진영이 뭐 막 그런게 힘들진 않은데 그냥 막 사람 보고 싶고 그치 공연하고 싶고 그런게 힘들잖아 공연하고 싶지 가면 이제 사실 못하잖아 많은 것들이 암튼 생일 축하합니다 형님 네 생일 축하 형 형 형 형 내가 뭐하냐 내가 할게 많아요 왜? 아 근데 오전은 아니야 내일은 내일 오전 아니야? 네 그래서 모래상 한번 깨지 모래상 한번 가자 생일 기념 모래상 한번 쌓고 쌓고 쌓아보자 쌓고 쌓고 쌓아봐 너 어디가 올거야? 왜? 아 그럼 왜 이래? 지빈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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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열심히한데 왜 좀 아 그건 비밀인데 그거 그건 비밀인데 아 그래? 뭔 스토리에 비밀해라 가라 너무 하고있던 수준이 좀 올라가면 얘기하라 했고 너무 찌꺼기했어 3주 밖에 안 되는 거 영어는 정말 누구한테도 언제든 숙제죠 어때요? 생일이니까? 솔직히 별로 큰 감옥 없죠 아니 너무 좋은데 이렇게 라이브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번에는 왜 그럴까? 왜? 혼자서 스스로 그냥 내 생일이다 이런 게 없지 않을까? 약간 올해는 좀 그렇네 뭔가 좀 작년에는 뭐 모르겠어 이런 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특히나 더 뭔가 축하를 주변 지인한테 축하를 엄청 많이 받았던 거니까 근데 올해는 그냥 생일은 생일인 거고 올해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불러 가는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너무 축하받는 거는 좋지만은 이게 사실 아까도 그랬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이 제대로 안 떨어져서 근데 이게 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생일은 생일이고 난 별로 상관없지만 축하해 주시는 것도 진심으로 고맙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또 축하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지 뭐 난 그래 케이크 했네? 케이크 뭐 하더라고 내가 뒷통수 파먹었어 잔인하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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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앞쪽을 좀 아니 커팅식을 해달라고 뭐 그러시더라 와가지고 하긴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를 좀 자르기에는 약간 좀 와 이거 준비해 주신 거예요? 어 어 해피 제이 업데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심지어 이거 잭 인 더 박스 그거 모자네 아 그렇네? 응 여기 약간 그 그 저기 그 뭐라고 하지? 어 어 뭐라 뭐라하지 이거? 뭔데 그 형 그 피에로 아 피에로 어 나 진짜 바보 됐나? 피에로가 기억이 안 나 피에로 엥글리쉬 아 피에로 영어요? 아 아닌가? 몰라 잠깐만야 될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또 잘 알고 가야 돼요 이런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니야 우리나라말은 아닌 거 같은데 네 피에로 아닌 거 같아요 이거 프랑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넘어갑시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안 돼요 간단하게 네 형님 또 팬분들이랑 얘기 나누셔야 되니까 어디 가려고? 네? 가려고 어디 가려고 또 오늘 좀 일찍 끝났어 아 그래 잘했어 네 네 케이스 뺐네 응 또 이유가 있어요 왜 뭐 관련해서 뭐 하다가 더러워져가지고 하하 그래? 아 그거? 네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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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그거는 좀 더러워질 만하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근데 벌써 한 시간 했구나 형 어 나도 이제 해야 돼 이제 끝내야 돼 슬슬 끝내려고 정리하려고 어? 어 뭐래 어 뭐래 어 뭐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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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예 담속 나누고 계신데 아 시간을 뺏어서 너무 죄송하구요 아니 와줘서 고맙지 저도 허비형 축하해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오늘 그리고 심지어 나 그 다큐 나왔거든 네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너 막 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아 제가 나온다고요? 어 너 많이 형도 제가 나와요? 너 그 롤라파를 줘 와가지고 아아 아아 우리 막 같이 일으키는 그거 그거 그것부터 벌써 공개돼요? 오 그 아 거길부터 시작인 거니까 아아 응 오는데 참 밤에 다 새웠더라 응 응 응 아 근데 나 그래 조금 다는 아니지만 응 조금 조금 공감하고 있어요 뭐 뭐 아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이제 시작일지 사실 너네 네 그냥 뭐 그러면서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도 배울 것도 많을 거고 분명히 아 계속 배우고 있고 응 네 술한테 계속 응 일 받고 있고 응 또 극복해 나가고 있고 그럼 이제 뭐 성장하는 거지 뭐 성장해야지 어 나도 이제 애 아니다 아제요 아니다 그럼 영어로 Let's go 어? 아아 I'm not baby 아 맞나? 아아 아아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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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성장이란 단어를 배운 적이 없네 네 다음에 공부해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하여튼 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저는 그냥 파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이쁘겠다 네 아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약간 성대가 떠서 네 노래가 잘못해서 갈게요 뭐 좀 기다려? 뭐? 기다려? 아니 어차피 뭐 가? 갈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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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하게 하시죠 뭐 평소에 그냥 가?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어떻게 꺼져라 그러잖아요 빨리 꺼져 그냥 그냥 꺼져 가 그냥 건강 잘 챙기면서 꺼져라 예예 잘 챙기고 있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예 갈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형님 어 연락해 예님 꺼져라 이야기 해버리네 아 여튼 뭐 약간 지민이 오면서 여러가지 막 수다 떨고 막 했는데 베이비 모치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베이비 모치 아 정말 일단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슬슬 이제 라이브 한 시간이 거의 뭐 한 시간 가량 되어 가니까 오 슈가 생일 축하 축하 왔다 아이오 슈가 Your cag is here 용기 오빠 왔어요 용기 오빠 왔어요 용기 형이 와 불었어 해피 버스테이 브로 해피 버스테이 땡큐 브로 해피 버스테이